그러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아요? 저는 일단 어머님한테 휴식이 필요하지 않을까. 누나도 출발했잖아요. 혼자 계실 일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공간에서 다도를 조심히 다도도 하시고 리클라이너. 리클라이너가 딱 둬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는 공간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무엇보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좋은 게 여기 지금 이게 타일이거든요. 타일이에요? 네, 이게 지금 타일이에요. 저는 밟고 있는데도 이거 남은 줄 알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청소가 편해요. 컬러가 또 남았네. 이 벽은 또 벽돌 벽으로 되어 있잖아요. 잠깐만, 근데 제가 지난번에 벽돌인 줄 알았는데 가끔씩 이렇게 스티커나 약간 좀 트리카트처럼. 시트지, 시트지. 잠깐만요. 네. 이거 트리카트. 저거 뭐야, 벽돌 시트지예요? 시트지. 옥상에 벽돌 시트지. 너무 충격적이었어요.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. 이거 만져봐. 맞네. 이거 생 벽돌이네. 확실히 이게 야외에서 느낌이 있잖아요. 지금 위에는 또 천장 나무도 있어요. 제가 봤을 때 설계할 때 의도가 여기가 발코니지만 야외에 있는 느낌을 좀 주려고 벽돌로 하지 않았나. 위트 있게 벽등도 야외에서 쓰는 것처럼 해놨잖아요. 그러네, 그러네. 아니, 근데 위에 달린 그 화구는 뭐예요? 그냥 오브제, 오브제. 장식? 장식이에요? 적고수는 물 줄 때 그럼 물총으로 줘야 돼요. 그렇죠, 물총으로. 저거 귀청하지 말았으니라고. 진짜, 물총으로. 난 이게 좋더라. 거부드. 다 옥션이야. TV가 옥션이라고요? 옥션이야, 옥션. 옥션. 이거 가짱도 알면서 내가 멍을 때리고 있네, 지금? 구멍에서 여기 손 들고 있어요. 히터예요. 오, 야. 히터예요. 온풍, 온풍. 온풍이 돼요. 와, 이거 장난 아니네? 우와, 엄청 뜨거워. 저기 난로 있으면 TV 먹을 텐데. TV를 뜨겁게 보겠네. 이게 바닥도 되게 고급스러워. 이거 뭐 대리석이에요? 여기 보시면 반짝반짝 하잖아요. 폴리싱 탈이라고 하거든요. 뮤지 관리도 편하고 닦기가 쉽잖아요. 오. 단점은 이게 아무래도 코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물 같은 게 있을 때 아이나 이렇게 좀 미끄러져요, 많이. 아, 물기가 있어요. 아,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. 네,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저기 혹시 국산이었나요, 타일? 국산이어야 돼요. 왜냐하면 이게 국산이어야 되는 게 보수가 진짜 어려워요. 맞아, 맞아. 요즘 인테리어 하면서 이렇게 막 많이 상담해 보면 폴리싱 타일보다 포사린 타일도 추천 많이 해주더라고요. 딴딴하고 강하다고. 일단 쉽게 구분한 게 반짝이고 좀 광이 나면 폴리싱이고 무광인데 요철이 있는 포세린 타일인데 포세린 타일은 코팅이 안 돼 있어서 좀 유지 관리 이렇게 닦아내는 게 좀 어렵고 폴리싱 타일, 이렇게 반짝이는 타일이 더 저렴한 편이에요. 공사도 편하고. 공사도 편하고.